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임신한 케이스 그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임신한 케이스 두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지 직접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일본인 여성이 임신 후 우울증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본인 여성에게 왜 우울하냐 물어보게 되죠. 일본인 아내는 남편과의 일상에서 생기는 우울함이 아니라 남편이 아무리 임신해서 살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좋다고 말해줘도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게 되고 남편이 책임지게 되는 집안일이 많아짐이 너무 미안하다. 원래 예쁘고 날씬했던 나의 모습과 많이 멀어지니까 남편에게 다시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우울하다라는 말을 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죠. 같은 여자가 봐도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고민을 하는 모습에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예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저런 여성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밖으로 쏘다니고 싶을까요? 자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우울함을 느끼는 이유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육아차며 진짜 높은 편인데 계속 짜증을 내게 된다라는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아기는 40일 정도 됐고 낮에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애기 보고 나는 출근하는 한국 여자야. 난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애기 보는 편이고 8시에서 12시까지 약 4시간 애기 보고 있어. 그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또 남편이 애기 보는데 원래는 복직 안 하고 쉬어도 되지만 내가 빠른 복직원에서 회사 나가는 거라 몸도 회복 안 되고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야. 그래서 그런지 남편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10달 동안 내가 임신하고 내가 배아파 낳은 거다. 라는 화만 내고 있고 남편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더 신경 쓰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짜증내도 된다 생각하는데 조금 억울해. 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가 보이시나요? 어째선지 몰라도 일본 여성의 임신 때의 느낌과 너무너무 많이 다르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애기나 차고 말도 안 하고 내가 애기나 차 말한 거다. 아기 괜히 낳은 거 같고 낳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임신을 했지만 그 모든 짜증을 남편에게 풀어내는 여성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가 얼마나 표독스럽냐면 남편이 아기한테 이상한 노래 불러주는 것도 병신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기랑 재밌게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도 병신 같다는 말로 공격하는 여성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나요? 암산 중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말기쯤 되니까 눈물이 폭발한다. 남편이 조금만 서운하게 말해도 눈물이 줄줄 나오고 tv에 슬픈 장면 나오면 백이면 백 눈물이 줄줄 흐른다. 라는 저 여성의 행동을 보면 남성이 얼마나 집안에서 얼마나 중전마마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임신 초기에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짜증나고 서운해. 남편은 평소랑 비슷한데 내가 진짜 별 거 아닌 거에 계속 짜증나고 안 풀리고 화가 나네. 라는 말을 하면서 무작정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모든 한국 여성들이 저러지는 않을 거고 모든 일본 여성들이 저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고 어떤 여성과 만날지 결정하는 칼을 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갈지 평생 모시며 살아갈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은 자신을 평생 사랑해줄 사람과 해야 한다.